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판례 강의를 시작합니다. 변호사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판례로 공부할 때는 일단 제가 중요한 부분을 체크 하나 해드리겠지만 예상 지문이나 기출 지문을 먼저 보는 식으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판례인데요. 지금 이런 내용을 다 보는 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첫 번째 판례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지문을 봅니다. 이 지문을 한번 볼까요? 거짓 부정을 이유로 하는 쌀소득 등 이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 부정, 이런 걸로 만약에 처분을 받았다. 그럼 원시작하자니까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되죠. 특히 이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침익적 처분의 근거받기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국민의 권익, 기본권을 치배하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상대방, 처분의 상대방, 즉 국민이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료를 나중에 띄워놓고 보시면 쌀소득 부등금에 관해서 지급한 금액이 거짓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직불금을 환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판례를 한번 볼게요. 판결 요지 한번 읽어보면 세마일 금고 중앙의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인증원에 대해서 개성진문증, 여기는 지금 견책 경우 이런 것들은 징계 처분이죠.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예상 지문을 먼저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세마일 금고법 법률이죠. 회장이 개별 금고로 하여금 일정한 이런 징계 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 권한만 규정돼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요.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처분 권한으로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를 근거로 직접 개별 금고인 직원들에게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처분 권한으로 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 권한 법정주의 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따라서 행정 권한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서는 요구 권한만 있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이거네요. 세마일 금고법에 의하면 회장에게는 뭐만 있다. 이러한 요구 권한만 있는 겁니다.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요구 권한만 있고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재 처분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야기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억격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다음입니다. 정의사선임 처분 취소,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내부적 구속력, 즉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규범성이 없습니다. 위반한다고 곱하러 위법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위법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된다?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법령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럴 때는 상위법령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게 여기서만 핵심이네요. 한번 예상짐을 볼까요? 종전이사 측의 최소한 가방성이라는 정식이사 추적권을 부여한 정식이사 추적권이네요. 이런 심의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 즉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재판규범성을 가질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위법적법의 판단은 그 상위법령이 된다는 겁니다. 일탈남용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단 따라서 여기는 그렇죠. 심의규정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재판규범성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이 불가하기 때문에 적법요문은 얘는 될 수 없는 거고요. 뭐가 된다? 상위법률이 되는 거죠. 그 법률에 따라서 일탈남용을 판단해야 됩니다. 틀리게 만들 때는 이렇게 가겠네요. 얘에 근거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얘는 행정규칙에 불가하기 때문에 얘가 될 수는 없고 상위법령인 법령, 법률 또는 명령이 위법적법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제재처벌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네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알아주셔야겠어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했어요. 조사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행정조사. 법에 근거를 둘 때 이런 행정조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이미 조사라면 비권력적 사실행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이런 조사는 대부분 강제조사죠.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강제조사인 행정조사의 위법성이 있을 때 이런 행정조사의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판례는 적극설이죠. 원칙적으로 위법해주고 다만 판례에 따르면 그런 행정조사의 위법이 경미한 하사에 불과할 때는 후속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례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거부하는 유한교회의 그 기관을 폐업했다는 말로 봤을 때 이런 조사는 강제조사겠죠. 강제조사는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이런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이렇게 처벌이 되는 거죠. 폐업을 했다면 폐업은 결국 이런 유한급여 기관으로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그 법적 지위를 소멸시킵니다.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유한급여 기관에 그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요. 이미 피업이 됐다면 더 이상 업무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업무정지처분이라는 것은 영업자의 지위가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이미 피업이 됐다면 영업정지를 할 영업정지처분을 발령할 그 대상인 영업자의 지위 자체가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폐업했을 때 개설자가 새로 또 개설해가지고 할 때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책임을 계속 물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폐업이라든가 영업정지는 대인적 처분이 아니라 대물적 처분이죠. 그 개인에게 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이네요. 재량기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이 체크된 것만 보는 건 상관없어요. 흡사합병점, 피합병 회사에 대해서 합병 후 존속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통제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여기 잘 보세요. 모든 대리점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불공정행위 등을 했음을 거래처가 모두 알게 해서 거래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의변행위가 있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법의 취지를 알아야 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통제하도록 하는 취지가 뭐냐. 재발방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예상지문. 흡사합병점, 피합병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 불공정행위를 했어요. 합병을 존속 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제하도록 한 이러한 명령은 그 통제 명령 중 흡사합병 당시 거래하고 있지 않은 대리점으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현재는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 현재 거래하고 있다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대리점에게도 통제를 명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위법함으로 여기가 틀린 거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거래업체들에게 통제하는 것은 재발방지라는 장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뒤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합병을 존속해서 거래하고 있는 업체라면 이런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팔린 겁니다. 구성요건조 효력이네요.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이미 나왔어요. 시정명령 위반에 따라서 기소가 됐을 때 형사법원에서의 성결문제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죠. 그럼 형사법원과 성결문제로서 형사법원은 처분의 시정명령 등 이러한 자기함형이죠. 처분의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뭐가 안 돼요? 효력부위만 안 되는 거죠.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구성요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원은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자체가 시정명령의 적법성입니다. 무효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러한 위반한 시정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건화하기 때문에 위번만 하다면 그게 무효사유라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시정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판례예요.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죠. 이 판례는 상당히 어려운 판례니까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온다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교과서에 안 써있는 교과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순간적으로 틀릴 수 있는데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죠. 불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특히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은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중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죠.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될 전문적 판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해서 소송 절차 이의신청 행정시판 행정소송이죠. 그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 토지 가격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느냐 즉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느냐 직가가 두 번 나오면 하자 쓴 게 안 된다고 했죠. 이건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어려운 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표준지 소유자 즉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그 표준지 소유자인 원고가 나중에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표준지에 대해서 재산세 부가처분이 나왔는데 재산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근거가 된 과세 표준 산전의 기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왜 어렵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 판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에서 보상금 산정이 됐던 보상금 결정에 산정이 됐던 보상금 결정 또는 보상금이 결정되는 게 수용재결이죠. 수용재결의 위법성에 관해서만 하자 승급을 금경했단 말이죠. 즉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인 토지본상법 85조 2항에 관한 소송에서 이런 보상금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판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지 않고 재산세 부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표준지를 다툴 수 있느냐 이건 안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많이 소개가 안되어 있는데 이건 알아둬야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하자 승계 인정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와 수용재결 또는 수용재결은 보상금 결정이 이루어지죠. 보상금 결정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하자 승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수용 과정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수용 과정에서 표준지를 다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고 봐준 겁니다. 이거 두 개 기억하시고 그런데 안되는 거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 본 것처럼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본 건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재산세 부가처분 이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겠죠? 어렵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우리 판례는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원심에서까지는 원심은 이 판례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심은 하자 승계가 인정했다고 봤는데 이 원심의 판례가 지금 대법원에서 파괴환송된 겁니다. 그러면서 판례가 이걸 언급해요. 이것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사정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사안은 수용이 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툴 수 없는 일정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서 이런 경우를 못 다투게 하는 것은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 예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봐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은 거래시가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지 현황이나 사안은 지금 건물이었는데 건물 현황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 신청 행정식판,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다투야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를 다투지 않고 재산세 부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표준지 위협화송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판례를 깨버린 거잖아요. 최근 판례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순간적으로 틀리기 딱 좋아요. 꼭 알아두세요. 이거 별표. 자, 넘어갑니다. 다음, 취소와 철회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취소 철회. 의료인의 의료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중에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결격사회가 없어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한 번 결격사회는 영원한 결격사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무원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공무원법에서도 임용결격사회와 관련해서 나중에 사면이 이루어졌다. 그랬더라도 기왕에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결격사회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도 충분하겠어요. 정보공개법은 5국 변호사 시험에서 기록형은 나왔지만 사례는 나오지 않아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내용 다 읽어도 좋고요. 이건 좀 알아둬야겠네요. 형사소송법 59조의 이익 여러분 이건 지금 변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무의구사 지면에서도 한 번 냈어요.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데 안 되는 거죠. 왜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4조 1항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판이 확정된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불복방법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구정하고 있는 4조 1항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여기 꼭 기억하세요. 이게 객관식이 나왔죠.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논리는 여기 있긴 하고요. 4조 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에서 별도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정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객관식 질문에 나왔단 말이죠. 이것과 대비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시험에 나왔겠죠.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청구가 허용되고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개를 하지 않으면 항고 절차로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형사재판 확정기록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불기소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된다. 이게 핵심이네요. 지금. 둘로 기억하면 됩니다. 형사재판 확정기록 정보공개법에 대한 공개청구 가능하냐? 안 된다. 그런데 불기소 확정기록 이게 정확히 줄 가능성이 있어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이건 정보공개법 적용된다. 이건 꼭 알아둬야겠죠. 이거는 이렇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다음 비공개 결정입니다. 좀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견책이 있죠. 견책. 파해 강경, 감견. 제일 마지막. 법에서 정한 징계 종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게 표창공적에서 상세화되면 불문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한 군인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 참석하에서 징계위원회 성명 직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한 이유는 뭐냐면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걸 주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장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군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의할 건 뭐냐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기각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를 할 그런 법률상의 이익은 인정해야겠죠. 그 군인에게는 징계 처분의 취소가 기각됐다고 해서 자신의 그런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지는 그건 아니죠. 국민의 알거리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은 가급적 넓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고 해서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배격되는 건 아닙니다. 꼭 알아둬야겠어요. 두 번째 판례는 아까 그 판례와 거의 비슷합니다. 징계원의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 아까 그 사건이죠.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관한 행정청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합니다. 항고 절차에서 취소를 해줬어요. 뭘 취소했어요? 항고 절차 처분에 관한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행정청이 징계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이때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느냐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성에 뛰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서 취소를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 내보내고 다시 인원구성해서 다시 또 동일한 사유를 재재심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함부로 소멸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변호사 시험법 11조 위헌. 변호사 시험법 관련해서 아직 위헌 나온 거 없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법무장관은 변호사 시험법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당 공표를 해야 된다는 이 규정. 개인정보 자격 결정권 침해는 아침이 아니다. 위헌 아니다. 다음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은 판례가 그렇게 어려운 판례를 내지는 않아요. 이 판례 내용이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보통은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처분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죠. 개정적 고시를 적용해서 유족, 급여, 부재급, 지급, 거부죠. 결정을 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송에서 법원은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해서 상당인과 관계의 종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에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처분 후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돼. 그럼 뭐예요? 이거는 유리한 개정이죠. 이렇게 유리한 개정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칙에서 종전의 법에 의한다는 그런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개정법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존부라고 판례가 써놓긴 했지만 개정고시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이걸 기억하십니다. 기출 지문도? 기출 지문을 한번 보면 좋겠네요. 기출 변형. 이거 법적으로 모의고사네. 경찰관의 사회적 약점인 PGA 진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또는 과실로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직무상 의문을 위반해서 피신 조사를 작성함으로써 PGA 방안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객관적 타당성을 겨루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한국어 수행이 기팔리기 국가배상이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교육가정평가원이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의 정대방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으나 응시자의 일부가 제기한 취소송에서 일탈나밍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불명확한 경우예요. 복수정답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죠. 전문가들이 이 정도는 복수정답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안 해주는 경우예요. 대부분은.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국가배상 인정되기가 상당히 힘들 수는 있는데 보통은 특별법으로 구제를 해줘서 얼마씩 주기도 합니다. 일탈나밍으로 취소됐다면 교육평가 과정의 결정은 문제출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배상팀이 무조건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회적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가 돼야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겁니다. 복수정답 나온다고 다 불법행위로 보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보통은 과실이 인정이 안 돼요. 보통은 과실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진학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일정적으로 보상을 해주긴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다음입니다. 또 국가배상이네요. 재판에 관한 불법 절차,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현재 각하결정, 기간 개선을 잘못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유자료 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죠. 그거 외에 사법부에서의 재판에 관한 인정된 판례는 없어요. 가능성은 인정했죠. 판례가. 법관이 법에 있어 인정된 자신의 권한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볼까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 헌재, 헌법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게. 사법부가 볼 때. 이를 통해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배상이 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그렇죠. 시정 절차로 전혀 받지 않았다면 재판부가 재송이와 말류를 오인하여 감염를 결정하고 블러블러 이럴 때는 직시 항구를 제기하면서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민사직법회에서는 보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직시 항구 등의 구제 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도 한번 정도 볼 필요가 있겠어요? 불복 절차. 키워드 잘 봅니다.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죠.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 취지를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에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복 절차가 있다면 그 시정을 구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권리위에 잠자고 나서 나중에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면 그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반레도 기억하십니다. 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구할 수 없다는 거니까 끝에 말 잘못 읽으면 안 되겠네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건데 국가배상이 부정될 수 있다는 거죠. 불복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 판례는 절차적 권리 침해 국가 지자체가 절차적 권리 침해를 했어요. 정치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볼까요?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관에서 정함으로써 그런 행정절차에 관한 권리를 정했을 때 그 권리는 사적 권리가 아니죠. 사법상 권리가 아니에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개별법 여기서 말하는 개별법은 뭐예요? 공법이죠.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또는 개별법의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이죠. 행정절차법상 절차권은 사적 권리가 아니죠. 공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권리를 침해했다면 일시적이라도 국가 지자체는 정치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국가 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절차당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위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분이 발령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완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처분이 이미 취소됐거나 그럼 불리게 해소됐죠. 처분의 무효를 확인했거나 또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분이 종국적으로는 발령되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는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죠. 그럴 때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판례들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오네요. 행정절차진흥관역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무슨 말이냐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은 여기 있네요. 지금 나왔지만 그 처분이 제거됐어 취소됐어 이럴 때 또 무효확인이 됐어 그럴 때는 국가 배상 시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출 변형이라는 말은 법정 모구에서 나온 판례라는 것이죠. 꼭 알아둬야 돼요. 다음은 행정시판입니다. 행정시판은 조문도 좀 알아둬야 돼요.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처분에 관한 취소성의에서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하면 천부된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시까지 진행하지 않죠. 질행하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서 행정시판법, 행정시판법 똑같아요. 행정시판법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아닙니다. 심판법도 똑같아요. 집행정지가 되면요.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되는 거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기재함으로써 전제로 변경처분사의 당초 제재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의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처분의 효력기간을 정지할 수 있죠. 있습니다. 결론만 알아둬도 되는 판례네요. 소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옹구적격 사건 개요까지 이렇게 잘 해놨어요. 우리 직원들이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특히 중노이 나오면 중노이 재심 판정은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피곤은 중노이 장애라는 것도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볼까요?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상징적인 부담 노동 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원을 위해서도 대신 나설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죠. 따라서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부담 노동 행위가 있을 때는 자기 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헌법상 보장되는 게 노동조합이잖아요. 따라서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담 노동 행위에 대해서 조합 자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나설 수 있도록 헌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협의 수익이네요. 볼까요? 부담 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의 회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해서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는 회복되는 법률상의 얘기 있죠. 따라서 소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많이 나왔던 얘기죠.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봉급 등에 있어서 회복되는 법률상의 얘기 있다면 소액이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불문경고 아까 얘기했네요. 전책이 표청 공격과 상세가 되면 불문경고로 바뀌죠. 그런데 이런 불문경고도 인사카엣에 등재가 돼서 인사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표청을 못 받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해줬죠. 원과 불문경고 처분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는데도 다투지 않고 국가인권의 징계 공고결정을 다툴 이익이 있느냐. 이익 없다. 아까도 비슷한 팔이 있었죠. 불복 절차가 있을 때는 불복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혀 밟고 있지 않다가 엉뚱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죠. 공무집평가를 수사를 받던 피해자가 불교수 처분이 나온 후 현행법 체포 과정의 위법을 문제에서나 국가인권이 진정을 했어요. 소속 경찰서장이 징계 공고결정을 했고 소속 경찰서장이 불문경고 처분을 합니다. 이때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공고결정의 취소로가 법률상 이익은 없죠. 결국 왜냐면요. 국가인권위에서 징계 공고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징계할지는 징계권적 재량이죠.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있겠지만 그러면 그 처분을 소청심사를 통해서 필요적 소청이니까 이걸로 다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못 다투고 나중에 얘를 다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업무장지. 계속 반복의 위험이 있으면 이미 소멸한 처분을 다툴 소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취소 판결을 받다가 해당 처분으로 발생한 유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액이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위법한 처분의 계속 반복의 위험 법률적인 해명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들은 소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팔네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로 알아둬야 됩니다. 3번. 여기서 계속 반복의 위험이라는 건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느냐. 당연히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한 소송 당사자에게만 위법한 처분의 계속 반복의 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소액이 인정되는 거냐.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 또 그런 위법한 처분이 계속될 수 있다면 그래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동일한 당사자에게만 동일한 처분의 반복의 위험이 있을 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꼭 알아둬야 된다. 중요한 판례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정당세골 초과에서 부과된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세금은요. 과세 처분은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죠. 따라서 소극적 요건으로서 재량의 취재에 반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가분성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나 뭐냐.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일부 취소를 하려면 얼마가 초과됐는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당사자가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어야 얼마가 유법한지 특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 일부 취소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처분이 기속행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금액 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부정됐던 유명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음. 취소 요구의 유법 판단의 기준은 처분 시죠. 처분 시 이후의 사정 변경은 유법 판단의 고려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사례로 이미 나왔죠. 처분 이후에 간의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처분 시의 사정 변경입니다.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유법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왜요? 처분 상시에 사소관계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유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지방자치법입니다. 독서실의 남녀 구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독서실 열맘실 내에 남녀별 자석을 구분, 별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교습 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조회. 이건 뭐 이 조례를 누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 자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게 교습 정지처분까지 하는 건 이건 너무 오버죠. 뭐 남녀 칠실 부동성 이런 거야? 꼰대들이죠. 다음 조례 한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에게 대한 과태료 부가 사건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주정차 위반에게 대한 과태료 부가 처분 전국적으로 통일적 교류가 요구되는 국가 사무의 성격이 있다. 알아두십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위임이 됐다면 기관임 사무인 거죠. 기관임 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이 된다는데 안 되는 거죠. 법률에 개별 구체적인 위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서초구. 시가표준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이건 자기가 살집이기 때문에 이거 중과세 할 필요 없다.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됐죠.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강요하도록 한 조례안 일단 위원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한계를 일태라 해서 무효다. 그러지 않습니다. 재량 범위 내려봤어요. 그리고 이런 판단하는 분들이 서초동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서초동에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자기들이 여기서 살잖아. 이렇게 50%에 감액해 준다는데 좋아했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초동의 이런 조례가 결국 하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단체로 하여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보조금의 의무 편성 비율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종전조례에서 보통세의 1,000분의 6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니까 아주 낮출 수도 있죠. 그런데 1,000분의 4 이상 1,000분의 6 이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 범위 있네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1,000분의 4의 한 선을 의무적으로 정해놓아 버린 거예요. 방금 본 것처럼 의무 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하위 규범에서 이런 의무를 1,000분의 4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이건 위법하다고 봐준 겁니다.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이건 내용을 알면 너무 당연한데 그냥 보면 1,000분의 6 이하니까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6 이하면 어? 범위 내 아냐? 아닙니다. 한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 거죠. 다음 자, 설 시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양초래 규정을 개정해서 첨가브리오 도매시양초래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건 우리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어요. 무효 아니다. 무효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무효 아니다. 특별한 법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상위법령에 반한다고 해석되기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공무원법. 방금 봤던 제가 좀 중요하지 않게 처리하는 건 법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볼까요? 승진 임용에 관해서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령이 부여되죠.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을 할 때는 임용하는 결혼수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거 알아둬야 돼요. 공무원 인사 승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재령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특진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석해서 승진하는 모든 자가 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춰봤을 때 결혼수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요청한 거 이건 위법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인사 재령. 이 당화만 기억하세요? 공무원 책임. 징구상 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으려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다만 복종업무 위반과 관련해서 위법판지 자체가 명백할 때만 복종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그 내용도 기억하세요? 다음은 공물법입니다. 어떤 토지가 개설경의로 불문하고 일반 공정위 통해 공룡하고 있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부지 소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게 되죠. 그렇죠. 소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법적 제한이 되는 거죠. 수인해야 되는 재산권 사회적 제약법이 내에 포함됩니다. 너무 과다하다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공물로 제공된 철거청구하는 것은 이건 원칙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권리남용으로 보는 거죠. 왜? 공로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공용부담법입니다. 예를 먼저 보세요. 예상 지문. 공인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 절차 너무 전문적이면 웬만하면 틀리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공인사업법 계획 시행 공고에 해당하므로 승인고시 앞서 이루어진 언론 발표를 고시로 볼 수는 없죠. 왜요? 이런 고시는요. 송달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일관이 3개 이상에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언론에 한 번 슬쩍 흘린 것 또는 언론에 발표한 것을 이런 효력발생을 위한 고시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다음. 국토계획법. 도시 시설 사업의 사업자 선정하고 그런 내용의 고시는 이거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승계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일전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거는 우리 법정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죠. 그때 뭘로 나왔나요? 골프장 하다가 시설 바꾼 것 관련해서 그런 시설 결정이 사업자 지정을 해주겠다는 공적견의 표명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법정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사례로도 한 번 우리 쪽 사례 기출인지 법정 모의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불특정 다할수록 일체로 보지 않습니다. 별개로 보는 거죠.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했다고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주겠다는 공적견의 표명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골프장인가 뭐 하기로 했다 다른 걸로 바꿨던 사안이잖아요. 그때 이 사업 시행자가 보통은 사업 계획서를 내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낸 사람은 자기가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믿긴 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 시설이 다른 시설로 바뀌었을 때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했더니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다? 그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자체가 그 공익사업을 하도록 너한테 그 사업권을 주겠다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공적견의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 수용 재결은 원처분이죠. 취소성을 재결할 때는 이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은 중토이, 지토이를 피고.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수용 재결을 한, 즉 원처분이죠.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청, 원처분청이 중토이가 될 때도 있고 지토이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이 불복 절차는 원처분주의라는 걸 일단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원처분주의죠. 따라서 이의제결에 고의한 하자가 있을 때만 이의제결을 다툴 수 있는 거죠. 수용 재결에 취소를 구해야 된다.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불복 대상 원칙적으로 수용 재기는 점에 비춰. 이게 원처분제죠.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기를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제기를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재개했으나 각각의가 취약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기를 쓰는 후 소송을 재개했을 때는 재결에서 정보를 받는 날을 규정한 토지보상법은 이게 적용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쭉 써놨네요. 여기까지네요. 지금 시간에 한 40분인데 빨리 듣기로 하면 한 30분을 끊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걸로 3번기 판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